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헉 어흑어흑이여기야 두번째 땅에서 어흑어흑어흑 canda ganda 한다, 한다, 해가 토고라하가 다는가, 해가 토고라하가 다는가. 두번째 박에서, 우리 집 뒷산 등급나무. 시작! 이 음이면 글로 가야 돼. 우리 집 뒷산 등급나무. 집이 두 박자. 우리 집 뒷산 등급나무 가지 시작. 우리 집 뒷산. 집이 두 박자. 우리 집 뒷산 시작. 우리 집 뒷산 등급나무. 굿, 굿. 여기, 여기, 엑셀런스. 시작! 우리 집 뒷산 등급나무. 집이 두 박자. 우리 집 뒷산 시작. 우리 집 비싼 능금나무 굿굿굿 그렇게 시작 질러 질러 시작 우리 집 비싼 능금나무 능금음 한 쌍이 열렸난디 능금음 한 쌍이 열렸난디 능금음 한 쌍이 열렸난디 능금음 한 쌍이 열렸난디 열렸난디 능금음 한 쌍이 열렸난디 능금음 한 쌍이 열렸난디 그 능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그 능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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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앙 원앙금이라 금이라 금이라 아가씨 주려고 가져왔소 아가씨 주려고 가져왔소 아가씨 주려고 가져왔소 우리 집 비싼 능금나무 자 집이 두 박자 우리 집 비싼 시작 우리 집 비싼 능금나무 한 번 더 시작 우리 집 비싼 능금나무 우리 집 비싼 능금나무 굿 능금음 한 쌍이 열렸난디 능금음 한 쌍이 열렸난디 그 능금음 이름은 원앙금이라 아가씨 주려고 가져왔소 아가씨 주려고 가져왔소 아가씨 주려고 가져왔소 알 dies 이렇게 시작 우리 집 비싼 능금나무 시작 우리 집 비싼 능금 나무 능금 한 쌍이 열렸난디 그 능금 이름은 원한 금이라 그 능금 이름 원한 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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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주려고 가져왔소 아가씨 주려고 가져왔소 오wnwnwn hi 오wnwnwn 오wnwnwn 오wnwnwnwn 오wnwnwnwn 두 번째 박에서 시작을 하니까 합해서 나오면 안 돼. 근데 이게 다행히 밀려. 제가 거기를 해볼게 들어보셔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박에서 나오게 돼 있잖아. 우리 집 뒷산 능금나무 우리 집 뒷산 능금나무 능금 한 쌍이 열렸난디 능금 한 쌍이 열렸난디 그 능금 이름은 원한금이라 그 능금 이름은 원한금이라 아가씨 주려고 가져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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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도련님 잠으로 가요 그 다음 거 빼는 거야. 시작! 여보 도련님 잠으로 가요 아 길게 빼야 돼. 길게 빼야 돼. 길게 두 장사 안 가니까 지금 두 분만 그래도 비교 콘서트로 갔어. 여섯 박은 넘어줘야지. 그냥 미리 뚝 끊어버리면 뭐여? 너무 텀이 길어서 안 돼. 쉬는 텀이. 여부도류님 도련님 참으러 가요 도련님 참으러 가요 내 목을 댕그러 엉피어 내 목을 댕그러 엉피어 내 목을 댕그러 엉피어 내 목을 댕그러 엉피어 그러지 그렇게 잘하네만 그렇게 해야 돼 내 목을 댕그러 엉피어 내 목을 댕그러 엉피어 그러지 한강수 맑은 물 한강수 맑은 물 깊은 물 동동실 동동실 드리치어 동동실 드리치어 동동실 드리치어 이별인가 동동실 드리치어 이별인가 허름해라 이별인가 허름해라 이별인가 허름해라 이별인가 허름해라 누던 봉황의 저두견 작을 잃고 구름해라 작을 잃고 구름해라 춘풍에 놀란 봉접 춘풍에 놀란 봉접 풍이 길지 않아, 풍이 길지 않아 춘풍에 놀란 봉접 춘풍에 놀란 봉접 봉접 애달토록 애달토록 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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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 Side 틀쳐 한국으로 가요 내 목을 댕그러 한 피요 내 목을 댕그러 한 피요 하나같이 그렇게 하는데 내 목을 댕그러 한 피요 저기 목 하면서 길게 빼지 마라 내 목을 댕그러 한 피요 내 목을 댕그러 한 피요 페어는 열 번째 박에서 나와서 페요 시작 내 목을 시작 내 목을 댕그러 한 피요 페어도 하나도 안 맞는데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고 내 목을 댕그러 한 피요 시작 내 목을 댕그러 한 피요 워메이 열 번째 서라고 자꾸 아홉 번째 서네 열 번째 박에서 하란 말이여 내 목을 댕그러 한 피요 시작 내 목을 댕그러 한 피요 그렇지 그런 데가 기계처럼 맞아야 쾌감이 있는 거요 거기서 미리 나오면 팍 세요 내 목을 댕그러 한 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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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 탁 한 피요 칼같이 줄게 해 봐 시작 내 목을 댕그러 한 피요 아따 그렇게 한 게 그때서 하네 한강수 깊은 물 한강수 깊은 물 둥덩시 일트리지요 둥덩시 일트리지요 이별인가 허름해라 이별인가 허름해라 그치 허름해라 두둔 풍화그저 두견 두둔 풍화그저 두견 두둔 풍화그저 두견 두둔 풍화그저 두견 돌한 풍화그저 두견 두둔 풍화그저 두견 두둔 풍화그저 두견 봉화그저 두견 봉화그저 두견 이별 kilka 지덕 치당 두둔부터 두둔 봉화그user 두견 두둔 풍화그저 두견 저두견 모든 봉황의 저두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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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문란하게 좀 어란 말이여 이별인가 어놈해라 이별인가 어놈해라 이별인가 어놈해라 어놈해라 이별인가 어놈해라 이별인가 어놈해라 도던 봉황의 저두견 짝을 잃고 우놈해라 짝을 잃고 우놈해라 춘풍에 놀랜 봉접 춘풍에 놀랜 봉접해달 춘풍에 놀랜 봉접해달 춘풍 연간 짝을 잃고 틀어쿨 춘풍에릈 배달토록을 쳤다니 배속을 조금 여기만 느려서 하자 그리고 이따가 다시 재배속을 찾자 춘풍의 놀랜 봉접 시작 춘풍의 놀랜 봉접 춘풍의 놀랜 봉접 춘풍의 놀랜 봉접 애달토록 12방에서 애달토록 시작 애달토록 들져나니 여섯 번째 박에서 들져나니 다시 들져나니 들져나니 뒤에는 다 아니까 춘풍의 놀랜 봉접 애달토록 들져나니 이거니까 다시 한 번만 더 한 다음에 재박자로 합시다 춘풍의 놀랜 봉접 시작 춘풍의 놀랜 봉접 애달토록 애달토록 들져나니 여섯 번째 박에서 이게 짝박으로 지금 엇박으로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들져나니 여섯 번째 박에서 들져나니 다려갈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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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쉬우니까 다려갈테면 다려가 춘풍의 만반도 춘풍의 놀랜 봉접 배달토록 들져나니 시작 춘풍의 놀랜 봉접 배달토록 들져나니 한 번만 더 춘풍의 놀랜 봉접 배달토록 들져나니 다리 두 번째 박에서 나오면 돼요 애달토록 열두 박이 애달토록 들져나니 열두 번째 박이가 애가 나오는 거야 애달토록 애달토록 들져나니 들이 세 박자야 6,7,8 들 져 시작 들 져 따니 그래서 어려워 이게 짝에서 홀에서 나오는데 짝에서 나오면서 계속 짝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어려웠어 춘풍의 놀랜 봉접 배달토록 들져나니 춘풍의 놀랜 봉접 들져나니 춘풍의 놀랜 봉접 배달토록 들져나니 타려갈 적으면 타려가 타려가 타려갈 적으면 타려가 굿굿 다시 갈게요 이제 요거 여보 도련님 잠으로 가요 여보 도련님 잠으로 가요 잠으로 가요 그렇게 해야돼 내 목을 댕그러 한피언 내 목을 댕그러 가요 그러지 한강수 맑은 물 한강수 맑은 물 맑은 물 깊은 물 깊은 물 깊은 물 경기민요의 한강수 깊고 맑은 꼬끅꼬끅 맑은 물 이게 오래된 실수예요 항상 한강수 맑은 물이 나와 그것이 그냥 무슨 수거 따라서 붙으네 한강수 sao 한강수 밝은 물 한강수 깊은 물 한강수 한강수 깊은 물 뚱덩시를 들이치어 뚱덩시를 들이치어 인자 나보단 더 잘하게 되어버렸어요 이별인가 헌음해라 이별인가 헌음해라 이별인가 헌음해라 이별인가 헌음해라 노던풍아 그저 두견 노던풍아 그저 두견 짝을 잃고 헌음해라 짝을 잃고 헌음해라 춘붕에 놀래 헌 봉접배달토록 시작 춘붕에 놀래 헌 봉접배달토록 들춘다니 12번 해서 가갖고 저기 뭐야 한박을 지나고 다리 두 번째 박에서 나오니까 어려워 그게 춘붕에 놀래 헌 봉접배달토록 들춘다니 곡이 어려운 건 아닌데 박자가 까탈스러워 거기를 잘 지켜서 합시다 시작 춘궁에 놀래 헌 봉접배달토록 들춘다니 타려 갈라 가면 타려가 타려 갈라 가면 타려가 타려 갈라 가면 타려가 타려 갈라 가면 타려가 녹음 넣어드릴게요 연습해 보고 거기는 안 되는 데는 이게 어려운 박자니까 다음주에 또 그렇게 해드리면 되니까 다 같이 해서 넣어드릴게 우리집 능금부터 거기까지 조금 제가 뻐벅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 지금 갑니다 자 레디 고 고 우리집 뒷산 능금나무 등극음 한석이 열렸난디 그 능금 이름은 원앙 양금이라 아가씨 주려고 가져왔소 어 너 어리 어 너 어 어 여부들 여님 잠으로 가요 내 목을 땡그러 뛰어 한강수 맑은 물 한강수 깊은 물 통당실 틀지요 이별인가 어눔해라 어눔 풍화 그저 두견 작을 잃고 어눔해라 전풍에 돌레한 봉접 배달토록 들춘다 니 타려 갈 적으면 타려 가 어눔 어리 어 어 어 어 어 어 죄송해요 맑은 물이 또 나왔어 아 아주 나는 이거 못 고칠란 개벼 회원님들이 내가 틀리더라도 회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야 돼 나 이거 고신되어 버렸어 꼭 한강수 맑은 물이 튀어나와 그냥 자동으로 괜찮아요 그러면은 단가 저기 짤막한 것을 하나 배워서 우리 회원님 중에 누가 하실라 인생 백년을 해줄까 인생 백년이 굉장히 짧아 이십 몇 장단 밖에 안돼 그렇게 짧은 단가 아마 단가 중 최단 저기 뭐야 할거야 인생 백년 꿈과 가네 그거 한번 배워보실래요 그러면은 네 오늘은 말고 나도 그것을 준비해야 되니까 오늘은 말고 왜냐면은 나도 그것을 하는지가 오래돼서 그거를 탁 탁 다듬어갖고 다음 주에 내가 해드릴게 그래서 그렇게 갖고 바로 배워보자 해가지고 네 그거는 한 달이면 배워 그니까 2월 중에 배워서 3,4월 연습하면 돼 4월 26일이니까 시간이 있어 짧으면은 짧아 이게 20장단 조금 넘으니까 하루에 7,8장단씩만 배워도 3주만 배우잖아 그래서 그놈을 한번 해보자고 네 혼자 뭐하면 둘 둘 짝지 해갖고 해도 돼 그러고 요 놈 합창하고 얼추얼추 되겄다 여러분들 이렇게 토요일에 가족들하고도 황금같은 시간을 보내야 한대 이렇게 여기 공보로 나오셔서 산말로이 우리 모두이 고맙십니다이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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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십니다